한국국토정보공사 세상에 대자 관 freelancer 마니아 마추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반처럼 취득한 다양한 소재들을 일회용으로 소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야 무슨 책이야? 마니아마추어는 21세기 지식정보와 사회에 기반해서 취득한 다양한 소재들을 일회용으로 소모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야 4월 14일에 좋은 특강이 있는데 너 그날 뭐해? 어? 나는 그날 모르겠는데 나는 4월 21일에 특강 가는 게 있는데 어? 혹시? 그럼 그때가 보자 어 그래 안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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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